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하루 이자만 해도 4200만원 답이 없는 강원도 알펜시아 이번에도 수의계약 무산되다 3월 30일 국내 신문들은 알펜시아 수의계약 무산 소식을 경쟁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조성되었던 복합단지인 알펜시아는 강원도가 100% 출차해서 설립한 강원도시개발공사가 운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면적은 여의도의 1.8배 규모로서 총건설 비용이 1조 4천억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약 6,094억원 정도가 세금으로 메워졌고 현재 부채가 7,344억원 남았습니다. 하루에 4200만원 이자가 발생하고 한 해가 되면 169억원 정도가 한 해 이자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1조 원이지만 그동안 3차례 정도의 공매가 유찰되었고 4차 입찰은 감정가에서 20%를 뺀 8천억원에 진행됐지만 참여자의가 없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이후에 알펜시아는 그야말로 강원도의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먹는 하마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탕에서 이렇게 빛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속속들이 알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1조, 2조, 10조, 20조 이런 것이 그냥 누구집 아이 이름처럼 되어버린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다 국가 채무로서 충당되는 겁니다. 빚을 겁내지 않는 정치인들은 선출직의 경우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 그만입니다. 그 뒤치다거리는 국민들이 모두 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대를 이어서 파티 비용을 갚아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애물단지 알펜시아 소식을 보면서 그리스의 올림픽 스타디움이 떠오릅니다. 2004년도에 그리스는 올림픽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해 전인 2015년 4월 17일자 동아일보는 아덴에서 이름이 잘 알려진 두 명의 스칵에 인터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덴의 경제대학의 비트로스 명예교수는 한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공공부분의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는 2004년도 아덴의 올림픽 경기장입니다. 올림픽 경기장이 10년간 방치되어서 마치 고대 그리스의 유죽처럼 풀이 무성한 폐허로 변한 것은 바로 그리스의 공공부분의 무능력함과 주먹구구식 운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리스는 2010년부터 재정위적일을 맞았고 세 차례 걸쳐서 약 2750만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아서 겨우 파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스가 이렇게 파산 위기를 넘게 된 것은 유럽연합 EU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8년간 엄청난 고통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8년 만인 2018년 6월 20일 날 구제금융 종료 방안이 최종 합의된 바가 있는데 이때 에우클리드 차칼로토스 그리스의 재무장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는 지난 8년간 그리스 국민이 겪어야 했던 고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감회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만큼 8년간 그리스 국민들은 재정지출이 삭감되면서 연금이 삭감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스스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아데네 국립대학에서 법경제학을 가르치는 하치스 교수는 또 다른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치스 교수는 한국에도 초청 방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 재정위기는 정치권이 만들어낸 복지 포퓰리움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1981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의 국가 부채는 국내 총생산 GDP의 28%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양호한 나라였습니다. 그때는 재정적자도 없었고 실업자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으로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했고 그 다음에 재정지출은 급속히 증가됐습니다. 유로존에 가입한 이후에는 이자가 낮아지자 외국에서 돈을 마구 빌려다가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재정위기라는 것은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옵니다. 한국의 재정은 제가 알기로는 튼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장을 푸는 순간 언제든지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015년도에 아데네 국립대학의 하치스 교수의 그런 조언입니다. 금세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한국이 세계화될 교훈입니다. 다른 나라의 국가 부채 정가를 대부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아주 건실하게 재정을 운영하다가 특정 시점부터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수직 상승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결국 재정위기와 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가 한참 재정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있었던 2012년 7월 20일 날 영국의 BBC 방송은 재정위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삭감되니까 20년 만에 가장 최소 규모의 그런 올림픽 선수단을 구성해서 런던 올림픽에 파견하는 그런 그리스의 딱한 사정을 전합니다. 빚쟁이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BBC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재정을 엉망으로 만든 첫 번째 상징적인 장소는 바로 올림픽 경기장이란 분석이 있다. 그리스는 2004년도 그리스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100억 유로 한국 돈으로 13조 3270억 원 정도를 쏟아부었고 3주간 올림픽 이후에 이들 경기장은 모두 다 방치되고 말았다. 두 번째 올림픽에 출전하는 체조 선수인 바실리키 밀라우 씨는 약을 사거나 의사나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돈이 전혀 없습니다. 시설을 고치거나 런던으로 갈 기차요금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틀어놨습니다. 체조연습이 끝난 뒤 선수들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사람은 담당 코치이고 또 아다스타나 돈디라는 그런 선수는 선수들의 부모가 연습장까지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올 자동차 연료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그리스 올림픽 선수단이 연습하는 아데네 경기장은 고장난 에어컨을 고치지 못해서 선수들이 무더위에 아주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고 경기장 입구에 발매트는 찢어져 있고 쇼파의 눈 쿠션도 솜이 터져 나오는 듯 2004년 아데네 올림픽 해체질은 8년 만에 모든 시설이 낡고 녹슬었다. 이것이 BBC 방송이 2012년도에 전한 내용입니다. 개인이 빚쟁이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국가가 빚쟁이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고민하는 더 많은 국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내에 나가면 제가 당선되면 여러분에게 10만원씩 주겠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펄럭거리고 있습니다.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저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의문문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정말 빚은 무서운 겁니다. 정말 빚은 그렇기 때문에 빚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가지는 그런 한국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